비타 500, 옥수수 수염차, 광동허켓차 등 모든 육통망에서 팔 수 없게 됐다고? 광동제약 뭔일 있었어? 나 광동제약 엄청 좋아하는데? 르세라핀까지 광고 모델로 썼는데 왜왜왜왜 왜왜왜 뭘 잘못했어? 아 광동 발효 홍삼 골드 제품 때문에 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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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가? 며칠동안? 단 5일동안 추석 대목을 앞두고 ㅈ 됐네 야 국룰인데 비타 500 사갖고 저기 가는거 국룰인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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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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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응 으응 뭐 우와 진짜 왜 시켜 자꾸 말다 그러냐? 우와 에? 우와 진짜 왜 시켜 자꾸 말다 그러냐? 우와 아니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여기 재활용도 해야 되고 꼰대냐 내가? 어 치우기 귀찮게 뭐 하는 거야 다칠 수도 있고 좋진 않지 생사가 궁금해지는 네이버 지식인 이거 붉은 뿔 사슴 아 버섯 붉은 뿔 사슴 버섯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이 센 그 버섯인데 인터넷 괴담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너무 과하게 부풀려져 있더만 보니까 요거 어 일본명으로는 화염버섯이라고 하는데 지상 최악의 맹도석을 가진 버섯이다 여름이랑 가을에 발생을 하는데 썩은 나무의 근처에 자라나는데 중독될 경우 방사선 피폭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긴 해 이거는 맞아 뭐냐면은 백혈구랑 적혈구를 죽여버린대 신장이나 최장이나 이런 데서 결국은 활동을 못하게 멈추게 만들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결국 죽여버리는 버섯이 바로 이 붉은 뿔 사슴버섯이래 이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의문이 들더라고 이 짤이 뜰 때마다 아니 이걸 만졌는데 이 정도의 독성 때문에 그 만진 부위가 살같이 녹아내릴 정도라고 설명 봐봐 한번 씻기만 해도 뱉은 뒤 양치까지 했는데도 입안에 흡수된 매우 극소량의 독성으로 인해 온몸에 장기가 처참하게 송상돼 사망한 사례가 있다 손으로 만지기만 했는데도 살이 산채로 부패되고 털이 빠져가면서 피부 만진 부위부터 까맣게 썩는 피부 병변이 발생한 사례까지 있다 그냥 정말 살아있는 그냥 정말 그 재앙 그 자체 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서 나는 의문이 들더라고 아니 이게 그 정도라고? 붉은 뿔 사슴버섯이라는 게?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잘못 먹게 되냐 어린 영지 버섯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대 끝에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올라와가지고 영지 버섯 어린 영지 버섯을 보면은 붉은 뿔 사슴버섯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 근데 줄기 모양 줄기 올라가는 지점에서 특정 부분에 약간 노란색 느낌 이제 노란색을 띄우는 그 구간이 있어야 어린 영지 버섯인데 전문가들 제외하고서는 정말 일반인들의 눈에는 구분해내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게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영지 버섯인 줄 알고 붉은 뿔 사슴버섯을 따가지고 뭐 다려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우려가지고 버섯 우린 물을 먹은 노부부가 있었어 근데 확실히 독극물인 독극물인가봐 머리가 다 털렸어 남자분도 여자분도 노부부야 어 부부가 머리가 다 털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병원 무균실에서 한 20일간 개고생을 했대 이제 그 당시 이제 병원에 갈 때 잠깐 바람을 살짝 스쳤는데도 피부 살갗이 막 찢어지는 듯하게 아프고 정말 죽다 살아났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 고생을 했었대 그리고 다시 이제 머리가 나고 있대 어 그런 걸 보니까는 와 저게 다려 먹어서 저 정도 이다면 잠깐 만지거나 뭐 이런 걸로는 막 이렇게 살갗이 타들어가거나 그 정도 아니구나 근데 인터넷에 어떤 그냥 좀 괴담처럼 부풀려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보면서 어쨌건 살았대 어 근데 방사능이 피폭된 증상이랑 똑같긴 하대 백혈구랑 적혈구를 죽여버리니까 얘가 무섭긴 해 야 알파치노 54세 연하 거의 뭐 손녀벌 아니야 손녀벌 맞지 애가 친구가 생겼다는 건지 알았는데 출산 3개월 만에 양육권 신청을 했다 노인네 힘도 좋아 어 명배우잖아 명배우 뭐 뭐 최민식이나 뭐 이런 사람 이런 배우들한테 엄청 그 그리고 이 알파치노가 그 연기 용어 그거 만들었잖아 무슨 연기라고 메소드 연기 그거 알파치노가 최초라고 하던데 어 맞나 무튼 아무튼 전세계적으로 아무튼 저 대부시리즈도 그렇고 명배우로 알려져 있지 그 미국의 최민식이라고 보면 돼 어 아 로버트도 니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기 8,000 모기 8,000 마리 8,000마리처럼 안 보이는데 몇만 마리 아니야 모기 학살해 버렸대 지긋지긋한 모기를 한꺼번에 잡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자신만의 모기 트랩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음 대형 환풍기를 켜놓고 뒤쪽면에 끈끈이를 붙여가지고 모기를 붙잡아놓을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아 미쳤다 아니 모기는 좀 없어지는게 맞는 것 같아 모기 없어져도 그 뭐 생태 이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 모기 그거 없애는 방법이 그 씨없는 수컷 모기가 이 교배를 해갖고 알을 못 낳게 하고 그 알 자체가 이제 그 태어나지 않게 씨없는 그 그 모기를 개발을 해갖고 뿌리면은 결국은 멸종된다고 하더만 어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 아 모기는 진짜 없애는게 맞지 네 일련에 가장 사람을 많이 그 사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 모기라던데 말라리아 뭐 이런것 때문에 설악산 금지구역 경고사진 논란 아 아 팔다리 꺾이고 피가 흥건한 정말 그 베스트고어라든지 이런데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혐짤 있잖아 혐짤 있잖아 음 사람 처참하게 죽은 시신사진 고런거를 그 설악산에 금지구역에 경고사진으로 썼대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해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경각심 심어주려고 한 사진을 가지고 뭐 담배필 때 담배 그 담배가 표지에 붙어있는 것 마냥 요렇게 해가지고 어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 정규탐방로를 이용하세요 일부는 과하다 아이들도 보는데 유족의 동의는 구하긴 했냐 경솔한 대처 아니냐 라고 하네 어 가지말라면 안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그 말을 어기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나봐 다른 루트로 시발 뭐 쥐들이 뭐 엄운길이여 뭐여 길을 개척해서 가겠다는 거여 뭐여 정해진 탐방 루트로 가면 되지 개새끼들이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난 저건 올바른 저 올바른 그 경고문이라고 생각해 어 그룹 그룹 아랑 아랑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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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그룹 싱글벙글 10억 vs 짜장면? 뭔데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어? 10억을 현찰로 당장 받기 vs 평생 짜장면 하루에 한 그릇 장소 시간 상관없이 원하면 바로 한 그릇이 눈앞에 나오는 능력 이건 닭전 아니야? 아 씨발 짜장면 좀 못 먹는다고 뒤지는 것도 아니고 댓글을 봐야돼 짜장면 잘만 활용하면 십사기다 비행기같이 사소한 이물질에도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곳에 짜장면을 소환시켜서 테러할 수 있는데 장소 상관없이 바로 소환 가능이라 증거도 안 남길 수 있다 오 이런식으로 짜장면을 쓴다 그래서 시진핑 머릿속에다가 그릇째로 짜장면을 소환시켜서 죽일 수도 있다 사실상 데스노트 상위호환이다 니 혼자 그런거 하세요 남들 10억 챙길 동안 10억 vs 내가 죽이고 싶은 놈들 맘대로 다 죽이기인데 전응하들이 나 10억 받는거지 인정? 눈앞에 나온다고 병신하 상대 대가리에 처박는게 아니라 눈앞에 나타나는거라는데 그런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듯? 전응하 메모 짜장짜장 열매냐 이 씨바라? 대가리에 짜장은 이 씨랄하고 있네 발상은 웃겼다 게이야 고맙다 오늘 우울했는데 존나 크게 웃터졌다 짜장짜장 열매 니 대가리엔 누가 짜장면 쳐넣어놨냐 짜장짜장 열매래 시진핑이 연설하다 갑자기 눈코입에서 짜장뿌면서 뒤지는거 생중계하면 고음을 그잡채 짜장짜장 열매 존나 웃기네 사람 머릿속에서 짜장면을 소환해갖고 재밌는 능력물이네 짜장짜장 열매 하하하하하 미모가 안돼 으 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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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염색 가격 근황 환영받았어야 했었던 염색 시스템 출시 전부터 이슈몰이 중 뭐야 메이플 머리? 스타일? 뭐 염색을 한 부위에 한 번 일회용으로 하는데 2만 9천 9백억 3만원이 비싼 돈인가는 아니지만 저게 3만원 주고 할 가치인가 아니다 메이플하는 새끼들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다 민심 봤나? 다시 5천 9백억 원 출시로 바꿨다고 아 근데 자본주의는 차갑지 않아? 자본주의는 차가운 거야 비싸면 안 하면 되지 거지 새끼들 윤루카스 명언이죠 이 메이플 요 조그만 캐릭터 머리를 염색시키는 거였구나 2만 9천 9백억 원 하아 미쳐가는 우유 가격 근황 우유값이 오른다 수입 멸균우유로 되이동 아 서울우유 또 올려 1리터 가격이 2980원 미쳤다 고급 휘발유보다 더 비싸네 서울우유 1리터가 미친거 아니냐 근데 우유 굳이 안먹어도 된다던데 성장기에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미국인들이랑 다르게 유당불뇌증 맞나 랄표야 그게 있어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유발하고 그런게 좀 있대 그래서 아침에 급식에 우유 넣으면 설사 좋네 하는거야 그런 의미에 우유 한번 때릴까 우유 있냐 집에? 아 집에 없어? 아하 우리도 멸균우유 먹어 우리집도 멸균우유 먹는 우유 있어? 우유 1컵 줘봐라 유통기한도 길고 근데 멸균우유가 약간 완전 영양가 없는 우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좋은 균들을 다 죽여버려서 유통기한이랑 만만 우유 만나는거지 사실 멸균우유 조울거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 많던데 멸균우유는 사실상 우유 아니 우유 취급하면 안된다 그래이오 아 아우 나 잠깐 저기 좀 기프스 좀 풀고 있어야겠다 아우 불편해 잠깐 발 좀 빼자 아우 아우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아우 발이 불편해가지고 아우 이 굉장히 시원.. 뭐야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아우 자기 전이라도 좀 해놔야지 아우 지금 못하겠다 발 아직도 좀 땡땡 부었어요 보일려나 여러분들 발이 아직도 윗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윗면을 봐야 되는데 땡땡 부었어 이쪽으로 형 이쪽으로 펴야 돼 발이 어 윗면 보인다 어 보이나? 저는 보여요 어 근데 많이 좋아진거야 그쵸 처음에 열심히 했으니깐 어 하아 끄엉 허하 크 Ugh 나중에 계속 붓기 안 빠지고 뭔가 다리 감각 안 돌아오면 그때는 MRI 찍어야 됩니다 난 멸균음이 맛있는데? 괜찮아 아... 범죄도시 4 빌런의 김무열로 나온다 완전 악인전 거꾸로 되는 거네 음... 아 난 범죄전쟁이 좀 너무 내재하는 거 같아 2까지만 딱 좋았던 거 같은데 4가 만약에 잘 나오면은 그 이후의 시리즈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면 진짜 3처럼 만들면은 그때는 진짜 난 그 3도 천만 관객 넘게 봤다는 게 난 아직도 좀 뭔가 갸우뚱해져 사실은 너무 유치하더라 유치하고 개연성 X빠 같고 막 진짜 배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배 딱 때렸더니 똥 설사 방귀 소리 내면서 배 때리지 말라니까 이런 거랑 뭐 초롱이 나와가지고 중고차 팔 때 그거랑 마지막에 격투신에서 주먹 잡고 어 변호사 변호사는 내가 소개시켜줄게 나와 어 이거야 주변호사라고 어 와 이건 진짜 아무리 마동석 아저씨가 그런 연기를 되게 잘 맛깔지게 소화한다고 쳐도 와 나 그 장면을 못 봐주겠더라 진짜 존나 오글거리드만 어 개콘 감성이야 아 어 인사해 주변호사야 와 야 숨 써 숨 이것도 또 써먹고 아 그니까 자꾸 뭔가 좀 클립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하 뭐 뭐야 너 또 뭐야 아 그 저기 나누자는 얘기는 하지도 마 어차피 내가 50이잖아 이것도 그렇고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런거에 대한 소신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찐따로 만든다 여러분들 뭔지 알아 내가 이런 뭐 난 진짜 뭐 불편하다는 느낌을 주니까 나 이런 얘기를 하는 내 자신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다 좀 안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괜히 꼬트리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 이건 나를 찐따로 만들어 결국은 야 결과가 증명해 주지 않냐 결국은 천만 관객이 봤지 어 개콘 감성이네 뭐니 뭐 재미없네 뭐 어 뭐 그렇게 얘기해도 시청률이 보장해 주지 않냐 시청률이 다 증명해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야 할 말이 없다 이거지 내가 비주류인가 보다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어 응 니가 재미없으면 어쩔건데 그런거지 찐따가 되는거야 네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결과값이 말도 안되게 좋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소신을 소신 발언을 하기에는 좀 약간 눈치가 보인다 그래야되나 난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솔직히 그런거보다 좀 부담거래 호의 명장면이나 정우성 역사강의 이런 명장면이 내가 또 역사강의 해야되 흘러 가듯 가 왜 요즘 애들은 역사를 모르니 ㅎㅎ 이거 어 흫 음 흐흐흐흫 흐흐흐흐흥 흐 흐흐흐흐 다 보다보니까 뭐야 존나 유치해 개연성 X빠 같네 뭐야 저게 에엥? 뭐 오징어게임 옛날에 뭐 뽑기 그런걸로 사람들을 데스노트래 뭐냐 한명 살아남는거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류? 어 아 배틀로얄 맞아맞아 배틀로얄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뭐야 유치한데?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해외에서 반응이 말도안되게 잘나오고 또 그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것들 보면서 유치한데? 뭐야 대체 이랬는데 너무 잘돼버리니까 어 그렇게 되더라고 음 솔직히 말해서 전세계인들이 나를 두고 몰카를 찍나? 어 나 혼자 개꿀잼 몰카 당하는건가? 뭐야 뭐 이렇게 잘돼? 안되길 바란건 아닌데 난 그렇게 막 재밌게 보지를 못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왜 나 혼자 전세계에서 나 혼자 개꿀잼 몰카하나? 어 그런느낌은 살짝 있었지 비유를 하자면 그런거고 어 아무튼 뭐 오징어게임 2나온다고 하니까 음 음 감사합니다. 아 내가 봤던 인생영화 1,2,3 뭐냐고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지. 확실히 인생영화로 꼽을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는 이제 내가 뭐 잘난 척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 중에 그 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라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영화를 좀 좋아해요. 신들러리스트도 그렇고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 그리고 또 저 뭐야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어 그래 그럼 헬름역국에서 이렇게 횃불 들고 뛰어가는 그 어 오크 뛰어가고 이런 거는 개연성이 있고 이러면서 또 나한테 인생명작 영화 1,2,3 꼽아봐 이렇게 물어봤던 건가요? 어 헬름역국에서 횃불 들고 뛰어가는 우르카아이는 그런 개연성이 있냐? 어? 니가 뭔데 범죄도시야? 오징어게임일까? 비용신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전 제 느낌을 그냥 가감없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피아니스트는 진짜 정말 정말 예술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 뭐 그런 영화 많이 봤지만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 저 뭐냐? 신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들 있잖아. 그 세계 2차 대전 배경으로 나온 그런 뭐 파자마를 입은 소년 뭐 이런 거. 근데 피아니스트가 난 그중에서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랑 또 인생명작 영화 시리즈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 어 맞아. 나는 국내 영화 중에선 역시 올드보이를 가장 최고로 꼽아. 올드보이가 나왔을 때 살인의 추억도 나왔잖아. 그때 영화 후보들 쟁쟁했는데 지금 영화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뭐가 문젤까? 장르별로 1,2,3,2 정도는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 스릴러 우리나라 영화 중에 난 진짜 그 부당거래는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 부당거래. 아 그 있잖아 뭐 그 유승범 배우 그 저 클립으로 많이 나오잖아. 쇼츠 같은데. 릴스 같은데. 아 뭐 호의가 계속되면 뭐 일들 하지마. 호의가 계속되면 뭐 호의가 돼요. 뭐 그거랑 저 뭐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열과 성의를 더해서 두 번 해드려. 뭐 이거랑 있잖아. 지금부터 니가 범인해라 이거랑 장면들이 많잖아. 아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아 이러면서 그런 것들. 그래요. 범죄... 범죄도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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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